네이버 바르신녀 검색 쇼핑 탭 클릭 간편 상담은 10분이고요 자세한 상담은 20분입니다 바르신녀를 많이 검색해 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? 네 저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 만신당이는 바르신녀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컨텐츠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랑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? 11월 달에 귀인이 들어오는 띠 11월 귀인 네 내가 귀인 좀 놀았으면 좋겠다 자 그냥 한 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 원숭이띠 범띠 호랑이띠 쥐띠 근데 이 세 띠가 11월 달에 합이 되게 좋습니다 3합이 너무 좋아요 자 혹시나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원숭이띠 범띠 쥐띠분들은 주변에 제가 말씀드릴 띠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좀 찾아서 같이 가셔도 맞춰가시면 되게 좋습니다 대신에 원숭이띠분들이 범띠분들보다 좀 밑에 계시잖아요 그럼 맞지 않아요 의견 충돌이 상당하기 때문에 범띠가 상사가 위에 있고 원숭이띠가 밑에 있으시다면 그럼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셨나요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원숭이띠 자 원숭이띠 사업 사업 파트너 사업 파트너 사업 파트너 귀인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있죠 원숭이띠 대학생분들 원숭이띠 대학생분들은 논문 여기 조배가자 하시는 분들 요 분들을 좀 잘 만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원숭이띠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원숭이띠분들 다이리 16일이 좋아요 11월 양력 기준 원숭이띠분들은 저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요? 핑크 그렇지 핑크색이 좋습니다 원숭이띠분들은 11월에 핑크색을 좀 사시거나 소지하시면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범띠 호랑이띠분들 호랑이띠분들은 귀인이라고 하면 본인의 일을 받들어주는 사람 받쳐주는 사람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받쳐주거나 도와주는 사람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좋다 이제 범띠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곧 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러면 대출도 대출이지만 너한테도 오늘 투자를 하겠다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지 마시고 하고 잡으세요 좋습니다 그거 나 범띠고 싶어 나도 투자해줘 자 범띠분들은 좀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좀 돌진을 해서 사업하는 투자를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11월 달에는 좋습니다 범띠분들한테 지금 11월 달에 좋은 날짜는 11월 10일 22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방금 빨간색 뽑은 거 봤죠 범띠분들은 빨간색이 좋습니다 빨간색은 밖으로 비치기 좀 곤란하시죠 속옷을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속옷 사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갑 지갑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놀라우세요 세 번째는 쥐띠 쥐띠분들 요즘에 갈피 못 잡으시는 분들 있죠 내가 뭘 해야 될까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이러시는 분들은 그 옆에서 잡아주시는 기인이 생겨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후배가 될 수도 있어요 쥐띠분들 남자분들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11월 달에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쥐띠분 갈피를 못 잡고 진로를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거를 이 여자분이 잘 잡아줄 거예요 너무 완벽한 귀인인데 여자 들어와 귀인 들어와 자기 진로 잡아줘 너무 좋은데 여자분들도 본인이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뭐 직장 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남자친구가 생기시면 이 남자친구부 또한 잘 도와줍니다 중요한 일 앞두신 분들은 말띠를 피하셔야 돼요 갈팡질팡 하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생기는데 말띠는 아닙니다 말띠 금지 말띠는 피하셔야 돼요 자 쥐띠분들은 11월 날에 좋은 날짜가 8일 20일 8일 날 20일 날이니까 그 날 맞춰서 좋은 일 뭐 해야 될 일 있으면 그거를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띠분들은 어 색깔을 굳이 가지신다면 민트색을 추천할게요 우리 스카이 스카이 블루 색이라 하나요 베스킨라빈스에 있는 피스타치오 뭐 요 색깔 얘기하거든요 고런 색깔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